안녕하세요 홈티링백과의 태우입니다 이 비디오 쇼 자 오늘은 조니호커 블랙 쉐리를 맛보고 칵테일 하나를 맛보도록 하겠습니다 쉐리 조니호커 블랙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저쪽 영상 보시면 잘 나와 있어요 그럼 간단하게 조니호커 블랙 쉐리에 대해서 알아봐야겠지 조니호커 사의 맛스터 블렌더 크리스 클라크에서 조니호커 블랙을 다시 재해석한 제품이지 간단히 얘기하면 기존의 조니호커 블랙의 원액에다가 쉐리 캐스크를 썼던 위스키 원액들을 다시 재블렌딩한거야 그러면 조니호커 블랙이 주가 되지만 쉐리가 더 들어갔다 쉐리가 좀 더 추가됐다고 생각합니다 대표적인 키몰트로는 블레아톨, 카듀, 스트라스밀이 주 키몰트야 700ml 제품이고 알코올림이면 40%야 말 그대로 12년 수성이지 유럽에서는 34ml 정도야 하나라면 4만 6천원 그렇다는건 지금 우리나라에서 제일 저렴하게 출시하는게 5만 5천원 정도거든 큰 차이가 안난다 비숫비숫하네요 상당히 메리트가 있다 그래서 꼭 한번 사보시는거 추천드립니다 참고로 광고아니에요 광고좌세용 자 그렇다면 김마란 최고밥 부시! 다입시다 주구! 뚝따의 시간! 짠! 왜? 키퍼가 없어서 아... 그렇지 제발... 좀 키퍼좀 만들지마요 키퍼좀... 아... 나 키퍼 있는거는 가깝게 죽겠어 키퍼가 뭐죠? 키퍼가 간단하게 얘기하면 위스키를 지킨다는 뜻인데 위스키를 위조하는거 방지 아니면 다른 위스키를 섞는걸 방지하려고 이런 키퍼 장치를 만드는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시죠? 키퍼 있는 술들은 다 엔트리 할 것밖에 없어요 고가의 위스키가 있는걸 본 적이 없습니다 나도 키퍼 자! 키퍼의 피디! 키퍼의 피디! 자 블렌디드니까 색 그다지 중요하지 않구요 레그 볼게요 근데 약간 쉐리캐스트라서 그런가 좀 더 붉은 느낌 블랙보다는 조금 더 진한 느낌이지 좀 붉어 어...아무래도 블랙화가 차게 좀 보여주니까 레그는 그렇게 진하지 않구요 그냥 붉은거 떨어지네요 근데 뭐 블렌디드니까요 향 맡아볼게요 우선은 쉐리 느낌 확실하게 있구요 안 치네요 그리고 알콜 치는거 하나도 없어요 어느정도의 우디함 그 다음에 스파시함도 살짝 있고 건자두 계피? 응! 계피 느낌도 있네요 생각보다 근데 쉐리향이 많이 난다 그니까 내가 처음에 저번에 먹었을 때 쉐리향이 이렇게 나지 않았거든 근데 오늘이 꽤 많이 나네 근데 확실한거는 완전 쉐리캐스트 위스키 있죠 뭐 글랭도르랑이나 아니면 글랜파클라스 같은 그런 직관적인 쉐리는 아니에요 어느정도 좀 은은하게 난다는거지 좀 달달할거 같아요 꿀향도 많이 나고 자 이빠리 쓰룩! 쓰룩! 응 확실히 맛에서는 쉐리 맛이 조금 덜해요 향은 좀 진하긴 한데 응 되게 달달하고 고소해요 고소하고 아까 제가 건자두기 향 난다 했죠 자두맛이 은은하게 나구요 약간 캐러멜 느낌? 응 고소한 맛에 오일리함까지 더해져서 그런지 견과류랑 같이 먹는 느낌 꽤 오일리해 니트로 먹기도 상당히 좋아요 응 그리고 알코올이 쳐서 매운맛보다는 계피라던가 그런 향신료의 스파이시한 느낌이 나요 알코올이 치는거는 거의 없는거 같아요 응 되게 부드럽게도 먹고 맛있네 우리 종이오코 블랙이랑 한번 비교해볼까 아 색깔 차가 많이 난다 오 얘는 되게 단조로운 향이다 그러니까 쉐리 향이 같이 나는걸 맡다가 그냥 블랙만 맡으니까 응 되게 향이 단조로운 느낌 음 얘도 알코올치거나 그런 느낌은 없고 되게 부드러워요 오 얘는 더 맵다 그 다음에 스모키함도 꽤 있을거야 응 얘에서는 스모키함이 거의 안 느껴지거든요 근데 아마 블랙에선 스모키함이 꽤 있을거에요 그리고 조금 덜 달아요 음 오일리함과 비슷한거 봐 어 확실히 향은 얘가 훨씬 더 좋네 응 확실히 우디함과 스모키함 그 다음에 스파이시함 얘가 좀 더 세네요 뭐가 더 낫다라고 판단하게 죽였는데 제 입맛에는 이게 더 좋아요 쉐리가 가격대는 비슷한거죠 아니야 가격대는 한 만원 정도 차요 근데 그렇게 비싸더라도 내 생각에 이게 더 나은거 같아 굳이 종이오코 블랙을 재해석할 필요 없거든 왜냐면 전세계적으로 판매를 엄청나단 말이야 근데 자신이 있었겠지 이마스 블렌더가 나쁘지 않은 맛이요 한번도 강조하지만 쉐리키스 카마스 싱글몰트 랑은 비교하면 안됩니다 블렌디디입니다 여러분 어 근데 조니호커 블랙에 묵직함이 못 따라간다고 약간 가벼워 가볍고 약간 과일과일한 음 플루티하고 넷플로롤하고 얘는 좀 더 산뜻하게 즐길 수 있는 맛이야 딱 봤을 때 여자들이 되게 좋아할만한 그런 위스키 같아 자 그러면 제가 지금 칵테나 하나 만들어 볼 건데요 여기 사니까 이걸 뭐라 그러지 이 카드에 간단한 설명과 레시피가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조니호커 쉐리 하이볼 요거를 만들어 볼 생각인데 그대로 하면 재미없겠죠 제가 살짝 비틀겁니다 위스키 1과 2분의 로스 샴보드 2분의 로스 레몬즙 반개 스키져 탄산수 가득 따라주시고요 레몬가리씨 꽂아주시면 위스키 샴보드 하이볼 완성됐습니다 10주 자 빌리기 때문에 간단하게 스터해주시고요 여름이네 오 생각보다 위스키 향이 안 좋네요 어 그래서 내가 샴보드 쓴 거야 먹을 때는 단맛이라던가 샴보드 맛이 그렇게 크게 느껴지진 않아요 레몬향도 있고 탄산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근데 시원하게 상큼하게 들어오는데 끝에 올라오는 향이 되게 좋아 음 끝에 올라오는 향이 샴보드로 올라오지? 네 샴보드로 올라와요 음 은은하게 블랙베리가 목에 계속 남아있어요 은하야 음 그리고 블랙베리랑 쉐리랑은 전혀 다른데 일단 쉐리에서 나는 그런 포도향이 좀 더 많이 나는 느낌 음 음 기분상? 다르겠지만 자 스르륵 스르륵 음 이 비대말은 똑같아요 기본적으로 위스키 베이스 깔고 가고요 뒤에 레몬하고 샴푸도 맛이 은은하게 나는데 그게 세지도 않아 그리고 위스키 맛 그대로 살아있어요 와 시원하다 탄산이 들어가니까 없던 스모키함이 살아나네 음 약간 그런 느낌 야 지금 에어컨 끄고 촬영해서 덥거든요 마시니까 기분 너무 좋다 맞지 몸 안이 시원해지는 아 자 이 비디 마저 마셔 마셔야될 음 다 먹었당 아 맛있어요 꼭 만들어 보세요 다 먹었다 했는데 또 먹었죠 아니 조금 조금 나고 밑 좀 나가야 돼가지고 자 이 비디 하고싶은 얘기 내 돈 주고 처음 다 먹었던 위스키가 조니어커 블랙이었는데 쉐리가 나오다니 감회가 새롭구나 이거 어떻게 이렇게 똑같이 나도 스무 살 때 내 돈 주고 처음 사먹었던게 조니어커 블랙이었어 나 조니어커 블랙 여기서 처음 사먹어봤어요 아 딱 이 자리에 아 음 네 딱 이 자리에 사장님이 추천해줘가지고 먹었어요 그때 직원 아니었지 그때는 직원이었죠 손님으로 왔던거 아니였어 그때는 알바생이었고 응 알바생일 때 어 안 사귈 때 응 원래 이 피디가 손님으로 왔다가 알바생이 됐다가 정직원이 됐다가 매니저가 됐다가 지금은 와이프이자 우리 유튜버의 편집자죠 자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조니어커 블랙 쉐리에 대한 궁금증이 풀리셨나요? 네 사야겠죠 뭐 생각보다 괜찮았어요 네 사고 싶을거에요 그렇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재밌고 즐겁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우리 피디언서 뭐야 용방 아 나름 요번에도 또 조니어커 한꺼리 했네 그렇네 응 괜찮아요